자 이번 시간은 클라우드 나인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여러분들에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클라우드 나인에서 제공하는 가상 머신, 가짜로 만든 진짜와 똑같이 동작하는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개발 환경을 세팅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클라우드 나인이라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 환경을 자신의 컴퓨터에 세팅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세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 머신을 사용해서 가상 머신에다가 개발 환경을 세팅하곤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의 사양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 가상 머신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상당한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단점을 쉽게 해결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나인을 우리가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바로 클라우드 나인에서 제공하는 가상 머신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협업의 장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문서 도구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 그 문서를 온라인에 공개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효용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웹페이지를 동시에 보면서 편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이 클라우드 나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장점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스피딩을 하는 것이 독립적인 작업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끌고 온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클라우드 나인이 기본적으로 순수한 웹기술로 구현된 에디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소프트웨어가 없이도 어디에서든지 웹브라우저에 접속할 수만 있으면 바로 웹개발을 할 수 있는 뭔가 개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그런 중요한 장점을 또한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클라우드 나인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클라우드 나인의 홈페이지입니다. 주소는 c9.io라고 하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워크스페이스 하나하나가 독립된 가상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어... 샘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설명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퍼블릭이 있는데 자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가상 환경이 여러분의 개발 환경이 기본적으로 오픈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프라이빗의 경우에는 그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이 사적인 가상 머신을 만드는 건데요. 자 이 클라우드 나인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이 프라이빗 모드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라이빗 개발 환경만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상의 그 비공개 개발 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금을 내셔야 됩니다. 퍼블릭은 제한이 없고요. 자 저는 퍼블릭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그 프로젝트가 어떤 그 버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에다가 그 버전관리 시스템의 주소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언어나 또는 그 플랫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HP를 한다고 하면 이걸 선택하시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루비를 한다면 이걸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지정을 해놓으면 그 워크스페이스가 열렸을 때 그 템플릿에 따라서 기본적인 환경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깔끔한 상태인 커스텀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reate Workspace를 하시면 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생긴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이 방금 생성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또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가상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의 사양은 여기 있는 이걸 클릭해 보시면 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약 1GB 정도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CPU 점유율은 여기에 CPU 점유율이 나오고 그리고 디스크는 512MB 정도를 제공하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뭐 여러분의 실제 그 컴퓨터에 비하면 훨씬 더 안 좋은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개발 환경으로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쓸만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how Process List를 하게 되면 현재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목록도 볼 수가 있는 화면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이제 파일이에요. 파일.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PHP 또는 뭐 Java 또는 Node.js 이런 것들의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나인에 대한 개요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드 나인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